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랑 같이 단어 공부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누구나 다 단어 공부를 몇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단어 공부하다 보면 짜증이, 짜증이 좀 나요. 잘 안 외워지는 건 둘 때 치고라도 내가 외웠는데 뒤돌아서고 나면 또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외웠던 단어를 금세 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조금 쉽지는 않은 단어들을 공부할 건데 이 녀석들을 반대말로 외울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크다, 작다, 길다, 짧다와 같이 반대말로 연결해서 외우다 보면, 배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네, 훨씬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으실 수 있고요. 오늘 배우시는 거는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데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또 뭐 TV 보는데, 유튜브 보는데도 자주 나오는 단어들 또 많이 나올 거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쭉쭉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30개의 일상, 60개의 형용사를 준비해놨습니다. 내가 오늘 60개 다 외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해야 됩니까? 네, 그러면 끝까지 못 갑니다. 이 중에서 내가 10개라도 내 걸로 만들어야지, 라는 편한 마음으로 쭉쭉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top이랑 그 밑에 bottom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top, 이거 우리 커피 이름이기도 하죠. 네, 이 top는 top이라고 읽고요. 맨 위에 있는 걸 뜻해요. 그래서 한국말로 뜻을 바꾸자면 맨 위의 라고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맨 위층을 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top floor, 층이라고 하는 floor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건 top, top floor 라고 하고요. 그 반대로 아래쪽에 있는 거는요, bottom이라고 하시면 돼요. b-o-t-t-o-m, bottom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맨 아래에 있는 것 뜻해요. 우리 어릴 때 보면 햄버거 놀이라고 있습니까? 한 명 깔면 그 위에다가 사람이 얹고 아이들이 이렇게 쌓는 거 있잖아요. 제일 아래 깔린 사람은 bottom이고요. 제일 위에 있는 건 top이다. 건물도 마찬가지죠. 제일 위에 top, 제일 아래층 bottom이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이요.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단어는요, single이랑 double이에요. 자, single은요, 하나의 라는 뜻이고 우리 흔히 사회에서 single 언제 써요? 네, 결혼 안 한 사람들 보고 저 사람 single이야, 나 single이야 라고 씁니다. 왜요? 나 혼자 하나 있기 때문에 single이라고 해요. 골프 치시는 분들 많으실 수도 있는데 골프 치시는 분들 중에서 single, 이 꿈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왜 single이에요? 네, 우리가 타수가 이제 10개보다 더 아래로 가면 숫자 1, 2, 3, 4 한 자리 숫잖아요. 그래서 single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두 개가 있는 거는요, double이라고 합니다. 네, double이라고 해서 single, double. 하나 아니면 두 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호텔 갑니다. 호텔 가서 나 혼자일 때는요, 우리가 single room을 달라고 해요. single room이요? 한 명만 지낼 수 있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침대도요, 싱글 침대에 들어가 있겠죠. 이와 반대로 두 명에서 갔어요. double room 내지는 double bed로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침대 2인용에서 쓸 수 있는 큼지막한 거 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single room, double room, 아니면요, single bed, double bed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침대가 두 개 있는 방이 있어요. 참고차 말씀드리면, double bed는 뭡니까? 침대가 하나인데 두 명이 누울 수 있는 큰 침대인 거예요. 그와 반대로 조그만 싱글 침대가 두 개 있는 방은 twin bed라고 해요. 쌍둥이처럼 1인용 침대가 두 개 있는 방, twin bed, twin room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 보면, best랑 worst가 나와 있어요. 자, best는요, 최고의이고요, worst는요, 최악의이에요. 내가 내 인생 최고의 순간, 최악의 순간이 있죠? 그거랑 완전히 똑같이 통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best랑 worst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요, 그 뒤에 case라는 거 붙여서 best case, worst case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학생 때 운동하다가 다른 분이 저랑 같이 운동하시던 분이 여기 야구 공에 맞아서 여기 안 와, 그러니까 눈을 싸고 있는 아주 얇은 뼈가 골절됐던 적이 있어요. 같이 병원에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최악의 경우에 실명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겁났어요. 제가 이제 공을 던졌는데, 그분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응급차 실어서 갔거든요. 근데 최악의 경우 worst case일 경우에,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죠? worst case일 경우에, 어, 실명될 수도 있다. 근데 best case일 때는요, 그죠? 잘 붙어서 눈이 상처조차 안 남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 가장 안 좋은 케이스, worst. 그래서 best case, worst case라고도 이야기 많이 합니다. best, 최고의 worst, 최악이에요. best 많이 보셨겠지만, worst는 자주 안 보신 단어니까, worst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첫 번째 단어는요, nervous 구요. 그 밑에 있는 단어는요, relaxed 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relax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동남아 가서 우리 마사지 받을 때, 막 이렇게 손으로 눌러줘요. 그럼 아파가지고 우리가 힘을 딱 주면은, 그 마사지 하시는 분이 relax 하라 그래요. relax는 뭐냐면,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 탁 들으면서, 안락의 자에 앉아가지고 몸을, 힘을 쫙 빼는 거에요. 네, relax,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relaxed는요, 내가 편안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 relaxed 라고 하고요, 그 위에 있는 nervous는요, 그와 반대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내일이 수능 시험이에요. 저는 고3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아, 천하태평 relax 됩니까? 아니죠. 막 심장이 콩콩콩콩콩콩콩, 쿵쾅쿵쾅 막 뜁니다. 그렇게 뭔가, 막 불안하고, 막 떨리고, 이런 감정이 바로, nervous에요. 네, 내가 열심히 연습했던 연극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순간에, 막 긴장되잖아요. nervous, 그럴 때는 nervous 라고 하고요, 반대로, 편안한 상태는, relaxed 라고 합니다. nervous, relaxed 까지 배웠어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면요, fancy랑, plain 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어요. 자, 이 fancy는요, 제가 화려한 이라고 써놨고요, plain은 무늬가 없는 이라고 써놨어요. 자, 여러분, fancy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fancy라는 게, 젊은 친구들은 꽤나 많이 써요. 야, 이거 되게, fancy하다. 그냥, 어, 막 색깔도 좀 많고, 화려하고, 멋있을 때 우리, fancy하다고 표현해줘요. 이런 옷, fancy합니까? 아, fancy하지 않습니다. 여기 막, 꽃무늬 그려져 있고, 막, 해변가에서 입을 것 같은, 그런, 어우, 멋있는 옷 입으면, fancy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와 반대로, plain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무늬도 없고, 뭔가 첨가하지 않은 걸, plain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마트에 가서, 요거트 같은 거 고를 때 있잖아요. 그, 저 어릴 때는, 그 요플레, 요거트는, 어, 복숭아도 들어갔고, 딸기도 들어가고, 포도도 들어가고, 통상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맛있는데, 설탕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좀 들어서,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요거트에도, 설탕이라든지, 다른 첨가제가 안 들어간, 사과 맛, 딸기 맛, 안 놔도 되니까, 그냥, 요거트만 있는, plain 요거트를 찾게 돼요. 제가 뭐라 그랬죠? plain이라고 했어요. 네, 이 plain이란 단어는, 눈여겨봐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무늬가 없는 이라도 써놨지만, 첨가한 것 없는, 그죠? 요거트 앞에, plain 요거트라고 하고요. 또 뭐, 예를 들자면, 와플도 있어요. 와플도, 우리 먹을 때 와플 위에다가, 막 이것저것 얹고, 그냥, 막 이것저것, 많이 설탕도 치고 하잖아요. 그냥, 저, plain으로 주세요. plain 뭐예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걸, plain이라고 해요. 그죠? 자, fancy, 뭔가 색이 화려하고, 화려한 거 fancy,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plain, 요거 그냥, 뭐 plain, basic한 옷 입은 거죠. 제가, plain이란 단어, 눈여겨보십사, 말씀드리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 보면요, wise랑, foolish 나왔어요. wise는요, 요거 아주 기초되는 단어고요, 지혜로운, 현명한, 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smart라고 하면, smart,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근데 똑똑한 거랑, wise, 지혜로운 건, 조금 달라요. 그죠? 똑똑한 사람은, 그래 너 수학 잘해, 돈 잘 벌어, 뭐 해, 잘. 근데, 삶에 지혜가 있는, 어르신들, 그런 건, wise가 됩니다. wise, wise, 반대로,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은, foolish, 하다고 해요. 어떻게요? foolish, foolish, 라고 하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색깔은, 제가, 발음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wise, 지혜로운이고요, foolish는, 어리석은, 이라는 단어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보시면요, 한글이 막 쓰여있죠, 한 2분 정도만,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책, 7권 보이십니까? 네, 우리 이 책, 1항, 380개의 별도의 강의를 가지고, 유튜브 말고, 다른 사이트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유료이고요, 영어, 완전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고, 그 공부하시던 분이, 이렇게 후기 남겨주셔서, 간단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유튜브로 이지쌤을 알게 되었고요, 영어교실 등록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체크해뒀지만, 일이 바빠서 잊어버리셨답니다. 그 당시 전화 영어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받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수업을 취소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영어는 더욱더 늘지 않아서, 좌절감이 들던 중에, 스스로, 다음 장이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친절한 영어교실이, 문득 생각이 나서, 카톡 상담을 받았네요. 카톡 상담 선생님도 정말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고, 결국 수강 신청을 진행했어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카톡 상담 버튼 누르면, 카톡으로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수강 신청 후 열심히 듣고 있어요. 틈이 날 때 자기 전 등 여유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물론 부지런함은 필수입니다. 수강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를 다음 장이요.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입문할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알려주세요. 꾸준하게 공부해서 울렁증 극복하는 게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까지 남겨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영어를 안 배우셨다, 아니면 영어 배운지 20년 이상 지났다는 걸 가정하고, 완전히 기초, 문법, 회화, 패턴, 단어 등부터 시작해서, 중급 레벨까지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유튜브도 물론 좋죠. 유튜브만 공부하셔도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까먹으니까,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면, 보시다가 쭉쭉 진도 나가시고, 돌아와서 다시 복습해서 내 걸로 만들기 훨씬 더 좋고요, 1강부터 380강까지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았으니까, 내가 영어 체계적으로 빠르게 공부해야겠다, 맘먹으시는 분들은요, 댓글 보셔도 되고요, 네이버에 검색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이요. 자, 이제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강의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다음 장 보면요, 인테리어랑 익스테리어가 나왔어요. 우리 이사 갈 때요, 아, 이 집 인테리어 했네? 라고 합니다. 인테리어가 뭐예요? 네, 우리 머릿속에는 집에 도배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여러가지 방을 추가할 수도 있고, 있던 방을 없앨 수도 있고, 이쁘게 해놓는 거, 우리 집 안에 이쁘게 해놓는 거, 인테리어라고 해요. 네, 원래 인테리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부라는 단어, 아니면 형용사로 내부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발음도요, 한국에서는 이제 인테리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요, 인테리얼이라고 해요. 인테리얼, 인테리어 아니고, 인테리얼, 인테리얼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고요, 이와 반대로 외부의라고 하려면, 뒤에 있는 테리얼은 똑같이, 티리얼 똑같이 하고요, 앞에 익스, EX만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사로 외부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내부의 인테리얼, 외부의 익스티리얼, 내부의 인테리얼, 외부의 익스티리얼이라고 해요. 잘 어려우시죠? 다만 이제 인테리어가 요거,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요런 거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안쪽에, 그죠? 집 안쪽에 하잖아요? 아, 안쪽 내부의라는 뜻을, 이 인테리어구나, 이와 반대되는 건, 익스테리얼, 라는 게 뭔가 있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역시도, 또 다른 방식으로, 안과 밖을 나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에 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in, in이에요. 밖에 떠올리실 때는요, O, U, T, O, T, OU,T, 가장 먼저 떠올리시죠? 네, 그거를 활용해서, 외부의, 내부의, 아까랑 이제, 인테리얼, 익스티리얼, 똑같아요. 어, 쓰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같이 외워두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붙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외부의는요, outer 내부는요 inner에요 자 우리가 보통 속에 입는 옷들 있죠 속옷이 될 수도 있고 내복이 될 수도 있고 요거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어떤 브랜드 같은데 가면 그런 속에 입는 걸 뭐라고 써놨죠 팬티 내복 이렇게 써놓으면 보기 좋습니까 뭔가 좀 사기가 그래요 그래서 innerwear wear 옷 입는 거예요 아니면 옷이란 뜻도 있어요 inner 안쪽에 있는 거래요 그걸 우리가 innerwear 라고 합니다 사회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innerwear 요거 외워두시면 좋아요 innerwear 뭐죠 속에 입는 거 innerwear에요 아니면 outer 잠바 있잖아요 잠바 같은 거 outer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요 외부에 입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행성 밖 외계 우주를 이야기할 때 outer space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outer 밖에 있는 space 우주 내지는 공간 그죠 그래서 내부는요 innerwear 생각하시고 inner 안쪽에 내부의 바깥쪽은요 outer 외부의 라는 뜻이 있고요 조금 어려웠죠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은요 좀 쉬워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는요 sour 이고요 두 번째는요 salty 가 있습니다 우리가 맛을 표현하는 것 중에서 어 요거 이제 오늘 우리가 형용사로 4강째인데 달콤하다 sweet 랑 씁쓸한 거 뭐죠 bitter 배웠습니까 어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맛을 먹었는데 시어요 신맛있죠 오우셔 레몬 먹으면 여러분 맛이 없었습니까 sour 합니다 sour 어떻게요 sour 요거는 뭐랄까 신맛을 우리가 표현할 일이 많은 것 대비해서는 어 이 단어 많이들 모르세요 자 오늘 배울 거예요 시큼한은요 s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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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간에 있는 OU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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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sour sour 시큼한 거고요 이와 반대되는 건 사실 sweet인데요 제가 sweet 하려다가 어 이걸로 바꿨어요 salty salt 하면 뭐죠 salt 소금이에요 salty는요 소금이 많은 느낌이에요 짠 거예요 외국 나가서 음식 먹으면 salty 너무 짜고요 sweet 너무 달아요 그리에 반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뭔가 맛있는 음식 그 신김치 같은 거 먹으면 어떻습니까 맛이 sour 시큼해요 그죠 시큼하고 신거는 sour 짭짤한 거는요 salty 라고 한다 다음 창이요 자 다음 창 보면요 dry랑 humid 라는 단어 있어요 dry는요 어 우리 드라이어로 드라이하죠 어 머리에 묻어있는 물을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는 건조한이에요 그죠 우리 그 세탁소 가면 드라이 클리닝이라는 거 해요 원래는 우리 빨래할 때 물을 묻혀서 wet 내지는 wet 적셔가지고 빨래를 합니다 그죠 근데 드라이 클리닝 할 때는요 기름 가지고 해요 기름 가지고 빨래 같은 거 한다고 보시면 돼서 물기가 없이 건조한 거 드라이가 되겠고요 어 막 외국 나가면 사막 가면 드라이하죠 이와 반대로 우리 여름에 비 많이 오면 어때요 습해요 그럴 때는요 hu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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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humid humid 습한이라는 단어가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면요 gentle 이랑 violent 라는 단어 있어요 자 gentle 예전에 한번 배웠어요 그죠 나는 젠틀맨이야 어떤 사람 젠틀맨이라고 하죠 네 멋있는 사람이요 영국 신사 옛날 때 젠틀하다 물론 이제 영국이 정말 신사적인 나라는 아니에요 과거사를 보면 아 온갖 만행 많이 저질렀는데 우리가 어쨌든 영국 신사 젠틀해요 라는 느낌 가지고 있죠 이 젠틀 뭡니까 온화한 거예요 젠틀 젠틀합니다 다 다른 사람들한테 온화하고 부드럽게 돼요 그와 반대로 막 화가 너무 많아서 막 맨날 주먹질하고 싸움하고 폭력적인 사람은요 violent 하다고 해요 vio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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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적인 이란 뜻이에요 아마 태어나서 이 단어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어 외우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단어를 봅니다 저 단어는 내가 영원히 못 외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보시고 다음번에 제 강의에서 violent 또 나오면요 봤던 것 같은데 봤던 것 같은데 하면서 외우고 까먹고 보고 까먹고 보고 까먹고 를 반복을 하시면 한 열 번이에요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가 어떤 걸 외우려면 일곱 번 까먹고 여덟 번째 외웠을 때 비로소 우리 장기 기억 속으로 넘어간다고 해요 여러분이 젠틀 이라는 단어를 처음 보셨을 때 젠틀이 뭐야 하셨을 텐데 나도 모르게 보고 까먹고 보고 까먹고 하다 보니까 젠틀이 들어온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단어 어려운 단어 있으면 한번 그냥 violent 읽어보고 폭력적인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increasing 이랑 decreasing 나와 있어요 increase decrease 는요 동사에서도 반대말이에요 increase 증가하다 decrease 감소하다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 decrease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뭐가 증가하고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양 increase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증가하다 increase decrease를 형용사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increasing 하면 증가하는 decreasing 하면 감소하는 이란 뜻이에요 increase decrease 알고 계셨으면 increasing decreasing 다 해석되시리라고 봅니다 증가하는 increasing 감소하는 decreasing 이었고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시면 united 랑 divided 있어요 자 여러분 united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가 어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 누구죠 미국입니다 미국은 영어로 뭐예요 US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USA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앞에 나와있는 U는 뭐의 약자일까요 네 여기 나와있는 united united 의 약자예요 USA는 United States of America 라는 뜻입니다 미국이 50개 주로 되어 있죠 각 주마다 어 다 법을 만들 권리도 있고요 뭐 거기서 행정도 있고 다 독립이 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 이제 지역자치제처럼 말이죠 그 각각의 주가 연합을 한 거예요 united 연합돼서 하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국기 보면 여기 별 막 50개 박혀있죠 그 별 하나하나가 다 미국에 있는 주들이에요 하와이 하나 캘리포니아 하나 네바다 하나 저기 뉴욕 하나 다 이렇게 박혀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가 힘을 합쳐서 연합됐으면 united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 한반도는요 어떻습니까 divided divided divided가 나누다예요 곱하기 나누기 할 때 그 divide 뭔가 나누는 걸 divide 라고 하고요 그걸 활용해서 divided 라고 된 거예요 나눠진 거예요 분열된 겁니다 미국은 하나로 united 됐고요 한국은요 divided 분열돼서 나뉘었죠 그래서 이 두 단어 중에서도 우선 united united 내지는 T 발음 하시면요 united 라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옛날 때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죠 거기에 들어가는 그 유나이티드요 맨체스터 지역에 있는 축구클럽이 모인 게 되겠죠 그죠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시면요 brief 랑 long 나와 있어요 우리 long은요 너무 잘 알아요 긴 거죠 long이랑 반대되는 건 원래 뭡니까 short 짧은 short다리 long다리 있잖아요 그죠 long 하면 긴 건데 조금씩 시각을 바꿔보자면 어떤 이야기라든지 말할 게 긴 거는 long story 라고 해요 우리 long story 긴 이야기 근데 짧게 이야기하는 건 뭐 예를 들자면 어디서 사고가 생겼어요 아니면 어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 경찰이나 정부 관계자가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막대기 들고 우리한테 TV 앞에서 브리핑 이라는 걸 해줍니다 브리핑이 뭔가요 네 어떤 사건의 개요라든지 사건의 진행 경과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주는 걸 브리핑 이라고 합니다 왜요 이 brief brief 라고 하는 단어가 간단한 이란 뜻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뭐 보고서를 간단하게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뭐 점심을 간단하게 먹는 거일 수도 있어요 brief brief 간단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brief 요거 종종 나와요 근데 외우기는 쉽지 않죠 brief brief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면요 chemical 이랑 natural 이라는 단어 있어요 natural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습니다 natural 뭡니까 자연의예요 자연의예요 자연 어 야 너 머리 스타일 오늘 되게 내추럴하다 저 오늘 머리 잘랐습니다 어떻습니까 내추럴해요 저 이렇게 뭐 만진 티가 나죠 내추럴하진 않습니다 그죠 뭔가 자연 발생적이고 자연에서 온 것 같은 거 우리 내추럴하다고 해요 그와 반대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인공적인 거 artificial 예전에 배웠고요 또 화학적인 거 뭡니까 그죠 우리가 원소랑 원소를 섞어가지고 화학적으로 뭔가 만들어서 화학 조미료라고 하죠 우리 혀에 막 너무 너무 맛있어 화학 조미료로 만들기도 합니다 어 아니요 그 화학 회사들 보면 뭐 예를 들자면 한화 케미칼 이런 회사가 있어요 케미칼 아 화학 제품 다루는구나 그래서 화학의 내지는 화학적인 걸 우리는 케미칼 영어로요 케미컬 케미컬 이라고 발음해요 위에 있는 단어 화학의 케미컬 케미컬 자연적인이요 자연의 내추럴 이라고 한다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나와있는 단어는요 Forward Backward 있어요 어 요거는 내가 영어 공부한다라고 치면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사실 요거는 우리가 지금 형용사를 배우고 있지만 그 부사라는 거 있어요 뭐 부사 형용사 차이가 물론 있지만 어 단어 열때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가는 건 포워드구요 뒤로 가는 건 Backward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쪽에 있는 거 포워드 뒤로 가는 거 Backward 에요 축구나 뭐 어떤 농구 같은 거 할 때 뭐 스포츠 할 때요 공격수들을 보통 우리는 포워드라고 합니다 포워드 왜요 어 앞쪽에 전방에 위치한 사람이기 때문에 포워드라고 해요 그래서 포워드 하면 이제 앞으로 내지는 앞쪽의 앞의 내 앞쪽이 포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뒤쪽은요 에 우리 뒤로 갈 때 빽 빽 빽 빽 빽 빽 빽 하잖아요 어 옳아이 자동차 할 때 옳아이 옳아이 빽 빽 합니다 뒤에요 Backward 하면 뒤쪽의 뒤로 뒤의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워드 백워드 포워드 백워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알려드리면 여러분 이거 다 배우신 다음에 제가 모아서 한번 또 복습해 드릴 겁니다 우리 형용사 지금 이게 4강째예요 4개 뭐 하나 더 만들면 5개 정도 해서 이어듣기도 하나 올려드릴 거고 또 복습도 해드리고 나중에 뭐 여유가 된다면 이거 제가 모아가지고 그 저희 친절한 영웅의실 게시판에도 올려놓을게요 그냥 다운받아서 휴대폰으로 쭉쭉 보실 수 있게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셔도 쭉쭉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거 보면요 lonely랑 crowded 있어요 이 lonely 하면 외로운 이란 뜻이고 어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I'm so lonely I'm so lonely 한국 노래네요 어 제목은 잘 떠오르진 않지만 lonely 하면 외로운이에요 lonely lonely 외로운 이 외로운 감정이 그 누구나 이제 가끔씩 느낄 때가 있죠 그 외로운이 lonely라면 어 이 반대되는 감정은 사실 뭘까요 어 요거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그냥 crowded 라고 써놨어요 우리 사람 많은 뭐 서울역에 가요 아니면은 저기 뭐 강남 뭐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케어 이런데 사람들 많이 모인 데가 어떻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crowded 분벼요 crowded 요 어 crowded 아마 이 crowded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lonely 어 좋아요 외로운 외우시는 거 좋지만 이 crowded 도 빼지 말고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비는 거고 사람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발음해요 crow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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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비는 이라고 하는 뜻 lonely crowded 배워봤구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면요 drunk랑요 sober 나와있어요 자 drunk 하면 술이 취한 이란 뜻이에요 술을 많이 먹고 나서 어 술이 취했어요 drunk에요 근데 이제 이 drunk한 사람한테 야 너 술 취했으니까 그만 먹으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맨날 뭐라 그러죠 I'm sober 나 sober sober 하다고 해요 sober 술이 안 취해서 술이 깬 상태에요 술을 조금만 먹었거나 술을 안 먹었을 때 아니면 술을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술이 다 깼을 때 sober 라고 합니다 이 sober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술 취했다 drunk 나 술 취했으면 I'm drunk 하시면 돼요 나 술 안 취했으면요 I'm not drunk 하시면 될 것 같구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은 좀 쉽네요 원형 둥근 모양은요 우리 round라고 해요 round round 그죠 round라고 하고요 네모난 모양 정사각형의 것은요 square라고 해요 square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릉포에 time square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square 뭐냐면 보통 네모난 네모나고 정사각형의 광장 같은 것들이 보통 네모나잖아요 그래서 time square라고 보시면 square 네모나고 정사각형 모양 square 이구요 반대로 둥근 모양은 round 라고 해요 그죠 round 네모는요 정사각형 square square time square square 라고 합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조금 낯설고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단어들이라 제가 가지고 왔고 지금부터는 내가 이 중에서 뭘 외우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영어를 읽다보면 듣다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들인데 좀 어려운 녀석들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조금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짚으면서 넘어갈게요 첫 번째 나온 거는요 specific 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요 general 이라는 단어예요 specific은요 우리 그 사회에서 취직할 때 스펙 야 저 친구 스펙이 좋아 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너 스펙이 어때? 네 사람들 그 사양표처럼 취직할 때 서류상으로 기록되는 나의 그 기록들을 우리가 스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 specific 이게 그 스펙을 이 단어에서 뽑아 댄 거예요 정확히는 specification 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제품의 설명서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설명서에서 스펙을 뺀 건데 여기서 뺐다고 보셔도 상관 없어요 뭔가 구체적으로 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우리 얘기하잖아요 자세히 좀 얘기해봐 자세한 것 구체적인 것을 specific specific 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반대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있죠 일반적인 걸 general 이라고 해요 general 이 두 개 단어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보실 거고 당장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강의에서도 많이 많이 쓰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시면은요 domestic이랑 foreign 이라고 제가 써놓은 단어가 있어요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domestic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보실 수 있냐면 우리가 공항 가면 이 domestic flight 탈 수 있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international flight 타는 데가 있어요 domestic은 국내 행 비행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국내 행 뜨는 공항은 보통 김포에서 뜨고 서울에서는 국제는 인천에서 뜨는데 해외 가면 이제 작은 도시들 같은 경우는 다 국제선 국내선 다 같이 뜬단 말이죠 그때 국내에서는 domestic 정확한 발음은요 domestic domestic 국내의 라는 뜻이고요 밑에 보면요 foreign foreign 이라면은 외국의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배우고 계시는 English 영어는요 fallen language 맞죠 fallen 외국의 language 언어죠 그래서 이 외국의 라는 말 조금만 바꿔서 외국인 이라고 바꾸려면 foreigner 라고 우리 발음하죠 foreigner foreigner 라고 해서 외국인 이라고까지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조금 꽤나 자주 보실 수 있는 녀석들이고 다만 어떻습니까 외우기 무지하게 어려워 보입니다 자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emotional 이란 rational 나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 emotional을 외우기가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 emotion 내 emotion이 뭐냐면 내 감정 감성이에요 우리 그 이런 얘기 합니다 IQ가 있고 적을 때는 IQ가 강조되다가 한 10년 20년 전부터는 EQ 있잖아요 EQ가 뭐예요 어 그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다른 사람의 감정 돌보는 그거 맞죠 EQ 거기가 아마 emotional 이 단어가 들어갈 거예요 emotion 그죠 EQ에 들어가는 E가 감성과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 그래서 감정적인 건 emotional 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성적인 거는요 이성 딱 저는 어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기보다는 저는 약간 좀 더 rational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어 어떤 게 맞고 그리고 어떤 게 이기고 어떤 게 불이기고 그렇지 우리 인간이 사유하는 거 머리를 쓰는 건 이성적인 걸 rational 이라고요 rational rational 그냥 한 번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보면요 horizontal 이랑 vertical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 딱 보시기에도 아이고 뭐야 나 나 못하겠어 하실 텐데 이 horizontal vertical 하면 horizontal 은 이 수평의 vertical 하면 수직의 에요 우리 바다 끝으로 멀리 보이는 수평선을 horizontal 이라고 해요 horizontal 어 수평선 이야기할 때도 쓰고요 그러니까 가로로 쭉 하있는 거 horizontal 하다고 하시고 세로로 쭉 하있는 건 vertical 이라고 해요 그죠 한번 그냥 보기만 하세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guilty 랑 innocent 라는 거 나와 있어요 이 guilty는요 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서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마음이 무거운 걸 guilty 라고 하고요 반대로 아무런 죄가 없고 순백의 상태를 innocent 라고 합니다 guilty innocent guilty innocent 이건 역시도 어려워요 자 한 장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요 여러분께 어 하나의 좀 단어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좀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색깔을 지금 바꿀게요 안 바꿔놨었는데 그 f-u-l 이랑요 그 밑에 있는 단어 l-e-s-s 제가 초록색깔을 쳤습니다 자 초록색깔 빼면 그 앞에 있는 care 란 단어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care가 무슨 뜻이에요 어 뭔가 돌봄 그죠 돌보고 뭔가 좀 관심 갖는 걸 care 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붙는 여성만 달라졌어요 뒤에 이렇게 단어 뒤에 붙는 말을 우리가 오늘 좀 어려운 거 많이 하죠 접 미 사라고 해요 뭐 별로 어렵진 않죠 접 붙인다는 거죠 그죠 붙이고 어디 붙어 있어요 미 꼬리에 붙어 있대요 꼬리에 붙어 있는 말 이래요 단어 꼬리에 붙어 있는 말 뭐 예를 들면 한국말도 그런 거 있어요 단어 꼬리를 바꿔서 뜻을 아니면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한국말 할 때 품사 잘 안 생각하죠 한국말로 뭐 예를 들자면 읽다 있어요 읽다 뭡니까 책을 읽는 거예요 동사죠 이거를 명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요 일기라고 바꿉니다 반대로 쓰다 이걸 명사로 바꾸려면 쓰기 쓰는 것 이런 식으로 바꾼단 말이죠 그렇게 말꼬리를 바꿔서 우리도 이미 단어의 뜻을 바꾸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care 뒤에다가 full 하면 우리 full 뭐예요 배가 부름 가득 찬 느낌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l-e-s의 less는요 어 뭐가 조금밖에 없는 게 less예요 없다 내지는 조금밖에 없는 게 less인데요 care full 뭔가 내가 돌보는 게 가득해요 조심성 있게 무언가 하는 게 careful이에요 조심하는 careful 아니면 진짜 조심성이 없는 걸 careless 라고 얘기합니다 full이랑 less 들어가는 거 참 많아요 뒷장 가볼까요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 여기도 초록색 치겠습니다 여러분 hope 뭐예요 희망이에요 어 희망이 full 가득 찬 거 hopeful입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희망이 없는 거예요 hopeless가 돼요 hopeless hopeful 어떻습니까 네 full이랑 less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에는요 important라는 단어 나왔어요 important 어 우리 잘 아는 거예요 important 중요한이란 단어고 이 단어는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나중에 외우지 마시고 지금 외우세요 important important 중요한이에요 it's really important 여러분 it's really important 이거 진짜 중요해요 important 근데요 그 밑에 제가 초록색깔로 뭐라고 써놨습니까 you n on 이라고 써요 써놨어요 어 중요하지 않은 이라는 뜻으로 됐고요 important 앞에 on 붙인 거예요 뭐 한국말로 쓰자면 우리가 뭐 한국말 앞에다가 부 내지는 불 안 이런 거 써서 어떤 단어를 반대로 바꾸기도 합니다 뜻을요 그죠 어 반대로 바꾸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문 단어 앞에 붙는 말을 우리가 접 두 사라고요 똑같죠 접 미사는 꼬리에 붙는 거고요 접 두사는요 접 접합니다 어 붙였어요 두 머리에 붙였습니다 그죠 문장 앞에 붙여서 뜻을 추가해 주거나 바꾸기도 해요 우리나라 말도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 불도 대표적인 거고 아니면 여러분 손 앞에다가 맨 붙이면 어떻게 돼요 맨손이에요 그죠 발 앞에는요 맨발 밥 앞에요 맨밥도 있어요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앞에다가 시자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뜻이 바뀌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형용사 앞에다가 언을 붙여서 뜻을 완전히 반대 뜻으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important 중요한 거고요 unimportant 안 중요해요 다음 장 가볼까요 lucky 운이 좋아요 근데 반대로 앞에다가 언 붙였습니다 unlucky 어떤 뜻이에요 어 운이 나쁜 거예요 운이 좋지 않은 건 unlucky 라고 해요 lucky 운이 좋은데요 반대로 unlucky 또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뭐 이거는 이 단어조차도 그냥 좀 어렵죠 efficient 효율적인 이라는 단어입니다 efficient efficient 효율적인 거예요 이와 반대로 비효율적인 거는요 inefficient 아니고 inefficient에요 언제 언 쓰고 언제 인 써요 그게 이제 단어마다 너무 다르고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단어로 익숙하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efficient 효율적인이에요 반대로 효율적이지 않은 한국말도 있죠 딱 있잖아요 비 제가 이것도 초록색깔 쳐놓을게요 비효율적인 음 여러분 효율적인 반대말 뭐예요 비효율이에요 왜 이게 부효율이 아니고 불효율이 아니고 안효율이 아닐까요 효자 앞에 불효자 붙었잖아요 왜 불이 붙은 겁니까 그죠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 아 그냥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겠구나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이요 active 활동적인 있고요 이것도 활동적이지 않은 앞에다가는 inactive 있어요 우리 저기 activia라고 하는 그 요거트 브랜드도 있어요 그죠 뭔가 장을 활동적이게 만들어주는 걸 active라고 하고요 이 active라는 말 요거는 외워주세요 한국에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말할 때도 자주 쓰는 말이에요 야 쟤는 아이가 뭐 예를 들자면 아이들도 그런 애 있어요 어떤 애들은 되게 active한 애들이 있어요 active한 애들 어떻습니까 가만히 못 있고 맨날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활동성이 넘치는 사람을 active하다고 해요 반대로요 안 active한 사람들은요 쟤는 좀 active하지가 않아 라고 한국에서도 참 많이 씁니다 뱃속에 있는 장애활동 유산균도 active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활동적이지 않은 비활동적인 활동적이지 않은 inactiv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랑 오늘 형용사 30개 쌍 총 60개 배웠는데요 마지막에 와서 뒤에다가 단어 뒤에다가 붙여서 형용사 뜻 반대되는 것도 만들어봤고요 앞에다가도 형용사 반대되는 것도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찾자면 60개 정도의 반대되는 형용사 좀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몇 개 남겨놓기도 했고요 근데 오늘 강의하면서 제가 느낀 게 조금 많이 어렵긴 하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려우셨습니까? 댓글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어 외우는 거 참 힘들어요 그죠? 힘들지만 단어 외우는 것보다 영어 실력 있죠? 말하는 거 배우려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영어회화 패턴 빨리 익히시는 게 내가 영어를 알고 있는데 말이 안 나오시는 분이라면 가장 중요하고요 내 영어 실력 자체가 좀 낮으신 분이라면 단어 수거, 그죠? 단어 세트를 익히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어려우셨을 텐데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